자막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안도로 따라서 해수욕장인가봐.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. 차들 되게 많네. 가보고 괜찮으면 거기서 운영하고 쉬자. 아메리카 두 잔을 주문했는데요. 사장님이 수제 아이스크림까지 서비스를 주셨어요. 여기 사장님 완전히 감동이다. 용머리 해안을 내려다보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한가하게 보내려고요. 여기가 원래 몇 코스지? 10코스야? 와 멋있네. 아까 위에서 내려다봤던 데잖아.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카페인가봐. 원앤드올리? 한 마리가 짠. 자. 저게 박수기정 전리구나 전리야. 케이러 같아요. 진짜 이런 평야가 있는지 몰랐죠.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. 막 정글 같은 데를 통해서 왔는데. 네. 아 아름답습니다. 박수기정 올라오다가 길동물을 만났어요. 혼자 여행하시는 멋진 길동물을 만나가지고요.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즐겁게 오르고 있답니다. 그래요? 반대로 우물이 아주 그냥 자자고. 그냥 막 나온다, 막 나온다. 거의 다가 저기이네, 저기. 와... 그 유명한 한림칼국수를 먹으러 왔다가 한 시간 기다리라고 해서 그래서 숨을 쳐서 잠깐 저쪽 바닷가를 나왔더니 공기를 엄청 잡아서 계속 금방 내리네. 어휴, 저 어마한 게 많아, 저거. 삶의 현장. 만점이에요, 축하합니다. 별거 별거 다 있어. 대단하다, 대단해, 처음이다. 고기를 찍으세요. 고기다. 아또. 네 한림칼국수만 네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번 먹어보고 내가 판단하겠어. 봄말이 들어가서 파란가 봐. 하나 드셔보셔. 제가 봄말이 아니야. 매생이는 파란 게 매생이고 봄말은 고동처럼 생기가 있잖아. 그게 봄말이지. 두 마리 많이 들어서 이렇게 붙으니까 많이 깔려 있잖아 이거 바다구동이래 바다구동 멀리서 보였던 차박차를 찾아갑니다 산방산이 보이고 있구요 사슨 군모래 해변이에요 화장실도 있구요 캠핑 한 대가 보이고 있구요 와 이렇게 오 물도 나오네 야 이거는 책수대 인가봐요 위로 올라오니까 차박하는 차들이 보이구요 캠핑카도 한 대 보이고 있고 뒤에는 산방산이 버티고 있어요 여기 넓고 좋으네요 크림 화장실도 있고 산책 코스도 좋고 차박주 좋다 여기서 캠핑 하시나봐요 네 멋있다 제주도에서 오셨어요? 네 저희는 서울에서 왔어요 좋네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오세요 저는 오세요 네 차 타봐요 차 타봐 완전히 뭐 호텔이에요 그냥 차 타봐요 네 제주도는 저 꽁실테 있죠 저 꽁있어야죠 저거 저거 보여요 저기 바람맞이 아 바람 너무 쎄더라 진짜 네 여기 있어야죠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꽁실테입니다 네 이제 바람이 딱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불을 달려고 줬다 길을 달래요 야 넘어졌다 길을 달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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